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2분기 성장률 잠정치를 살펴보면 명목 GDP 성장률이 5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소프트 패치에 빠지는 것 아닌가 여러 차례 방송을 해드린 바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라지 패치로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죠.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국은행이 2분기 성장률 잠정치를 발표했는데요. 와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성장 참 의외의 충격을 받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명목 GDP로 얘기하는 거죠. 여름 휴가철 이외에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디플레 우려가 아주 가시화돼서 오늘 금리를 0.05% 일본보다 더 낮았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0.1%니까 미국이 상단 0.25%니까 유럽이 가장 낮게 되는 이런 사이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위안시장도 상당히 변화가 있죠. 그리고 경기적 측면에서는 사실 디프레 저성장이 이렇게 되는데 자산가격이 받치다 보니까 세계 증시와 그 다음에 실물경제 간의 싱크홀 현상 그래서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가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모든 자산가격이 지금 내려앉는데 금값도 1260달러 이렇게 내려앉는 역시 실물경제가 받쳐주지 않으면 모든 재택급 현수들이 내려앉는 이런 현상이 지금 여름휴가철 위에 많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한국경제 그동안 우려해 놓은 게 낫습니다는 어제 발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당초 예상보다 더 우리 경제가 아쿠데딸이 보이됐습니다. 2분기 실질 GDP 물가를 감안한 실질 GDP 성장률은 정기비 0.5% 이건 7월 말에 발표했던 속보치에 비해서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물론 이것도 낮지만 우리가 가장 주의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은 역시 2분기 명목 GDP 성장률이다. 마이너스 0.4%입니다. 그러면 금융이 직후에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빠졌던 국면을 대비해 본다면 5년 6개월 만에 역시 명목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빠졌다. 이게 사실 향후에 우리 경제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활력지표가 떨어져서 명목 GDP가 마이너스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국면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최경환 부청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국경제 골든타임을 놓쳐가고 있다. 잃어버린 20년이다 해서 일부 신문에서는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엄살을 따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이 그래도 그것도 유명한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지표상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 경제가 안정몇을 차우고 있다. 실질 GDP 성장률도 예상보다는 낮게 나왔고 명목 GDP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나오다 보니까 명목 GDP를 봤을 때 상당히 더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이렇게 발표를 해보면 뭐든지 세월호 참사 얘기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4월부터 한국경제의 소프트 패치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죠.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우리가 명목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받았다는 것은 물가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가장 종합적인 지표인 물가 지표가 떨어지는 현상이 이후에 한국경제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을 눈이 말씀드렸는데요.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다. 우리가 성장률에 빗대해서 밑으로 떨어지면 이것이 경제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아주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많이 지적돼 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과제에서 보면 명목 GDP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진 데는 역시 지표상으로 이렇게 정책 당교에서 지금은 2기 경제팀은 아닙니다. 1기 경제팀에서 자꾸 지표상으로 이렇게 경제가 올라가는 측면을 한국경제 괜찮다 괜찮다. 오히려 인프레가 우려된다. 인프레가 4월까지만 해도 인프레가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그동안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표가 올라가더라도 물가가 떨어지는 디스인플레이션 현상 그런 현상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은 상당적인 고금리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워낙 강세가 되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아주 사실상 떨어져서 이렇게 경제가 실질 DDP가 마이너스 국면으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의 물가 부분, 물가 부분 그게 어떤 형태든 간에 물가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이후에 그리고 너무 2분기 성장률을 떨어진 측면을 세월호 쪽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정책당국의 정책 미수부분 2기 경제팀이 아니라 이전의 경제팀에서 상당부는 경제를 잘못 진단했다 하는 이런 내용도 많이 포함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세월호 많은 비중을 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뿐만이 아니고 원화 환율이라든가 물가 수준에도 상당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하나씩 말씀을 나눠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경제가 소프트 패치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소프트 패치 말씀도 나눠보고 싶고 지금 상황에서는 라지 패치 얘기까지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두 부분 짚어봤으면 합니다. 네, 소프트 패치라는 얘기는 지금 이제 오늘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현대경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한국경제 소프트 패치 소프트 패치 우려된다 하는 이런 쪽의 2분기 성장률 발표 이후에 이렇게 진단한 시각이 있습니다. 사실 소프트 패치 얘기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이 소프트 패치라는 용어가 지금의 경제 진단할 때 상당히 유명했던 것은 역시 2001년에 당시의 FRP 의장인 앨런 그린스폰,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골프 용어를 들어서 미국 경제를 진단했고 이 진단한 부분이 굉장히 정책적인 측면에서 상당 부분 이렇게 당시의 모습에서 굉장히 나일레븐 사건이라든가 이런 쪽에 나일레븐 사건, 그 다음에 IT 버블에서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정책적인 대응을 잘해서 이후에 2002년서부터 서프라임 모기전 이전까지 물론 평가하는 시각에서 다릅니다 하는 미국 경제 환경기를 처리했던 부분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2000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가 살아나다가 아시겠다는 2011년 미국이 S&P로부터 국가신용등급의 AAA 등급이 떨어지면서 미국 경제가 2011년 9월에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경제가 좀 어렵고 그때 당시에 국제금값이 사실 1930달러까지 가서 3000달러까지 가지 않겠느냐 국내 시중은행도 3000달러 가지 않겠느냐 해서 금을 많이 팔았던 물을 팔았던 시청자 입장이라든가 투자 입장에서 금을 많이 매입했던 이런 때였었거든요. 아마 기억이 되실 겁니다. 이때도 버넨키 회장이 소프트 패치 소프트 패치 얘기를 들어서 사실 강하게 양쪽으로 정책이 나오는 과정에서 미국 경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소프트 패치라는 용어가 그래서 경제 측면에서 많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책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4월부터 한국 경제 소프트 패치 소프트 패치 얘기를 말씀드렸고 이 과정에서 정책의 경기가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을 발생한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신속한 대책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대부분 다 라지 패치로 빠진다. 장기 침체 국면이 오랫동안 간다 해서 이게 형식이 좀 이런 거죠. 잃어버린 20년이라든가 디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용어가 돼 있습니다. 서프트 패치와 연결을 지킨다면 라지 패치 상당히 그 구멍에 빠져서 골프를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국면 이런 국면으로 빠진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정책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과정에서 아마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프트 패치에서 탈출만을 잘하면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지만 방법적으로나 타이밍적으로나 자칫 잘못하면 라지 패치로 빠져들 수 있는 그래서 미국 역시도 금융위기 이후에 소프트 패치에서 라지 패치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발빠른 대응책들을 내놨고 저희도 위원님께서 방송 통해서 우리나라 역시도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좀 빠르게 대응을 잘해야 된다라는 권고를 여러 차례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라는 것은 양정화 정책과 같은 신속한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되는 것은 병목현상 미스매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스템이라든가 구조문제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 문제로 진전되기 전에 일시적인 소프트 패치 받을 때는 과감한 정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이렇게 정책 대응이 되지 않을 때는 당신의 어떤 버틀렉이라든가 미스매치 부분이 구조와 시스템 문제를 가기 때문에 그렇다 보이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양정화 정책은 사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양정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죠.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정화 정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온 효과를 이렇게 보면 미국은 양정화 정책의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죠. 자산 가격은 금융 이전에 회복되고 실물 경제도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고 그러나 유럽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양정화 정책이 물론 명칭상으로 보면 유럽은 LTR라는 표현으로 그 다음 일본은 아베노미스라는 표현으로 이 양정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경제는 더 어렵게 되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시정자 여러분도 똑같은 양정화 정책을 추진했는데 미국은 위기 극복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왜 유럽이라든가 일본은 더 악화된 상황으로 갖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책의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유럽은 유럽 통합의 문제 근본적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너무 정책 대응이 지금은 빨리 해가는 것처럼 신속하게 해가는 것처럼 모이집다는 우리가 보면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이전의 트레셋 같은 경우에도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 경제는 침체를 빠지고 있는데 물가 중에서 금리 인하라든가 돈 푸는 데 사실 인색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정책적으로 제한이 가져갈 수 있는 수단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과 구조 문제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양정화 정책을 보호보야 실물 경제는 더 어렵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씽크홀리 현상은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정책 사례를 들어서 한국 경제 소프트 배치 우려가 될 때 나중에 인프레가 발생하든 이것이 시스템과 그 다음에 구조 문제로 빠지기 전에 빠른 부분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측면이 사실상 지금의 우려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자 한다면 사실 명목 GDP 실질 GDP에서 가격적인 요소를 반영했을 때 명목 GDP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가격이 내려갔다 저물가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명목 성장률을 마이너스 국면으로 빠지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저물가라면 기존의 한국은행이 인플레가 우려된다면서 금리를 동결했던 것이 결국은 잘못된 판단이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짚고 넘어갈 부분이겠죠. 한국경제신문의 사설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금리는 8월달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을 밀려서 결국 금리를 15개월 만에 2.5에서 2.25% 내렸다. 이렇게 많이들 시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 여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원의 입장에서는 물가는 사실 우려가 돼 있다. 이거는 누차 걸쳐서 김지경 시청자라든가 이런 분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도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우려가 된다면 금리는 동결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시장에서는 물가가 이렇게 하락하기 때문에 세계 증시라든가 세계 부동산 시장이 좋은 이유가 뭘까. 작년까지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뭘까 했을 때는 각국의 중앙원행이 금리 인하라든가 돈 푸는 문제 인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는데요. 사실상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시화되지 않는 물가의 인상문제를 물가의 상승문제를 들어서 인프레 불안 문제를 들어서 14개월 동안 동결해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 금리는 동결하면 동결할 때도 다른 국가들이 금리를 내리니까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금리를 동결하면 다른 국가들은 금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고금리 그러면 해외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워낙 강세가 되고 워낙 강세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사실상 한국경제 디스인플레이라든가 그다음에 디프레프까지 우려가 돼서 명목 GDP가 마이너스 국면으로 빠지는 국면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적절하게 금리를 조정했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금리가 인하됐다면 외국자 분 그렇게 썩 많이 들어오지 않을 거고 그러면 워낙 강세가 사실 그렇게 다른 모든 통화에 대해서 워낙 강세되는 부분을 줄였을 거고 그다음에 수입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왜냐하면 워낙 약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처럼 경상 GDP 명목 GDP가 실질 GDP의 물가 때문에 더 밑으로 떨어지는 아주 일이전한 현상이거든요.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목은 방송을 통해서 많이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7월까지 물가 문제를 들어서 금리를 통해 했던 부분이 한국 경기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2분기 성장 내역을 보면 아실 수가 있다. 너무 세월호 참사 문제 때문에 2분기 성장률이 낮아졌다. 이렇게 극적으로 돌리는 것은 좀 상당 부분 잘못된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책 대응이 좀 늦었다 늦었다 그런 아쉬움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뒤늦게나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이 대대적으로 경제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뒤늦긴 했지만 그래도 정책이 잘못된 부분은 바로 고쳐야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2기 경제팀이 좀 앞서서 출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상 지금의 모습을 보면 신속하게 아베노믹스에 비유될 만큼 아주 과감한 대책으로 가고 있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했기 때문에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늦긴 했지만 지금 화면에 최 부총리께서 아주 단호한 얼굴 표정을 하면서 회의를 취재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지금 박준하 피디께서 보여주시는데요. 사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재정 40일 좀 퍼붓고 그다음에 한국은행도 뒤늦게 협조를 해서 금리도 내리고 그래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모처럼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경제산력에 나서는 입장이고요. 또 국민표현 입장에서는 가계를 좀 중시하고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증가하기 위해서 세금도 좀 감면해주고 하는 소위 경제주체들의 소위 서프라이스 아이드 이코노미기에서 의혹을 북돋아주는 이 정책도 함께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대목이 최 부총리께서 아주 잘하시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반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기주의와 보신주의가 상당히 강합니다. 은행만 하더라도 이기주의와 보신주의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우리가 감독기관에서 이렇게 중진기를 했는데 그걸 반발하는 이런 모습이 뭐 걸 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결정에 대한 이항력 구성력이 하는 측면에서 같은 시그널 준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반응이 옛날보다 적거든요. 그럴 때는 정책당국에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 부총리 것처럼 연일 관련 단체들과 협조를 구해 나가는 모습. 이게 정책수단에서는 심리적 용률에서 오히려 금리를 내리고 재정투용자와 더다 가장 중요한 모럴세이션 도덕적 설득 의사소통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납 없이 이렇게 주요 경제단체들과 이렇게 나눠서 지금 이기주의 보신주의는 내리고 경제 살려야 되지 않느냐. 우리 후선 세대를 위해서 경제 살려야 되지 않느냐. 시간이 없지 않느냐. 어느 쪽에 의견을 나가는 정책은 사실 금리를 내리고 재정을 투여하는 정책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보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시그널에 대해서 그만큼 민간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신다 했습니다. 이런 대목이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기대를 확인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경제가 소프트 패치라면 잘 탈출해야 되겠죠. 방법에 대해서도 그래서 많은 고민을 나눠보고 싶고요. 1부에서는 최근처럼 경제 주체들이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을 때는 그나마 수출이 유지되어 주는 것이 소프트 패치나 라지 패치 더 나아가서 더블 딥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경제의 내수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더 큰 미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수출이 경제가 어려울 때 상징적인 소위 스피러버 이펙트 확산 효과 내지는 링키지 이펙트가 옛날보다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경제가 어려울 때 이 수출 부분이 상당 부분이 이렇게 청신호를 줘야 대체로 우리 국민들의 경제하고자 하는 심리가 살아나면서 대체로 내수도 동반 회복되면서 경기가 이렇게 살아난다 이렇게 볼 때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뭐냐 대외경기 정말로 말씀드리면 안 좋습니다. 항상 주식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 또 유럽도 오늘 이하의 앵커가 유럽정식 좋았습니다. 경기 좋았느냐 경기는 더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 수출하는 측면에서는 자산가격이 세계 증시라든가 세계 부동산 가격이 우리 수출을 담당할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가 빠져가지고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는데 자산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우리 정식장에서 좋은 거냐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스럽지 않다. 우리가 보면 재테크 차원에서는 일시적인 경기회복 미시적인 주가 회복이라고 해서 주식을 사고 샀다가 실물경제 여권을 반영해서 떨어지면 차라리 주가가 안 좋아서 주식을 사지 않는 만 모터입니다.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더 큰 손해를 미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의 자산가격과 실물경제에 이렇게 따로 넣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방송에서 시청자분이라든가 재테크 사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경기 안 졌습니다. 경기 안 졌습니다. 지금 경기 안 졌습니다. 지금 경기 안 졌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면 경기 안 졌습니다. 미국 경제가 만만하게 회복되고 일본 안 졌죠. 유럽, 중국 안 졌죠. 그다음에 유럽 안 졌죠. 안 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 수출 중면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원화 강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쪽 부분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룸이거든요. 기업들을 돕는다, 돕는다 하는 것이 지금 모르겠습니까. 세계 연계 입장에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니까. 그 다음은 뭐냐. 우리 입장인데요. 항상 그런 말씀드립니다. 외환과 관련된 세미나 가면 그로벌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 부분에 원화를 돌려놓으면 시장에 적극적 개인 문제가 돼서 국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측면을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데요. 제가 외환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정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국제적 분위기 보면 지금 애국주의가 강합니다. 글로벌적인 측면이 이익이, 글로벌 이익과 국내 이익과 충돌될 때는 국내 이익을 우선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글로벌 이익과 국내 이익과 충돌될 때는 국내 이익을 중시해서 국내 수출기업을 우선원 쪽으로 외환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원화 강세 부분에 의해서 이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원화 강세 부분에서 명목 GDP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원화 강세 부분을 우리 수출 채산성 도와주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수출 말씀드리니까 한 가지 더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이 결국은 명목성장률 마이너스 1에 들어간 것이 좀 전에 연결고리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지만 특히 원화 강세 부분은 안 짚을 수가 없는데요. 이 쇼크로 다가오기 이전에 어떤 좀 발빠르게 이 부분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부터 환율 쇼크라는 말을 많이 말씀드렸죠. 그중에서 특히 이종환율, 이종통화에 대한 쇼크가 우리가 우리를 낸다 하는 얘기를 연초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지금은 한국이 왜 이렇게 원화가 강세가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국제적인 지휘 분위기 보면 한국은 선진국 대접을 받는데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추지 않나 보니까 대부분 지금 유럽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도 0.25%에서 경제 주체들의 경제 살리기 위해서 그나마 0.25%를 한 번 더 내리지 않습니까. 메이비 스텝으로. 이게 각국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뭐냐 강세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면 8월 달에 애써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워 없게 이렇게 일부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해서까지 금리를 내렸다 하지만 결국은 금리를 내린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체면 차리기 하기 위해서 국민 여론을 중시해서 그것보다는 결국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 우리 후선세대를 위해서 경제 살리기 위한 목적이 그 자존심이라든가 그런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그 몰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룸. 경상 GDP의 마이너스 국면을 빨리 좀 회복하는 것은 물가 활력 지표를 좀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환율이다 보니까 금리를 추가적으로 좀 내려서 다른 국가의 금리를 좀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해주면 기업이 대외 환경이 좀 어려운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출 최선성 부분을 악화를 막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수출의 활력을 찾으면 물가 부분과 수출 부분이 동시에 활력을 주지면 수출의 이렇게 확산 효과, 스피러버 이펙트, 그다음에 물가도 좀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워낙 강세를 방지하기 위한 금리 인하 부분 이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긴급 점검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명목 GDP 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 어떤 해석을 해내야 될지 그 부분 자세히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회원님 추석 지나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